두부 좋om thank you 내가 창시한 집안이네 안녕하시게 나는 새벽이라고 하네 오늘은 한글날을 맞이하야 이렇게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다네 여봐라 박수 찍어라 이름하야 그 전에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문자인지 한번 되짚고 넘어가세나 한글은 외국에서 온 글자도 그대로 한글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하고 편리하고 과학적이고 세계화 시대에 아주 걸맞는 그런 문자일세 예를 들어서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도 사실은 한글이지만 오늘은 1009 운동을 하는 날이 아니겠는가? 얼쑤!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을 진행할 것인가 하면 오로지 한글로만 요즘에 내가 정말 잘 쓴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걸세 내가 어떤 걸 설명하는지 그 집안에 이름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걸세 근데 내가 또 실수로 외래어를 말했다, 욕설을 했다 이럴 때 벌칙을 해줄 우리 아주 충신을 모셨다네 잠깐 이리 오셔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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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게 대감! 대감! 국론을! 오늘 아주 충신으로서 잘할 수 있겠는가? 나의 실수를 콕 집어낼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집어보겠는 요! 좋습니까? 그러면 내가 틀릴 때마다 박충신이 오셔서 얼굴에 낯설을 해주실 거였어요 살살하게... 알겠사옵니다 어 그치! 그럼 벌틀 써야지! 썩 나가버버라! 예이~~ 예이~~ 자 그럼 시작해 볼세~~ 예이~~ 자 먼저 기초 제품부터 시작을 해보겠네 기대하시게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야 먼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같은 집안의 제품을 여러 개를 소개를 하게 되었네 새로운 원조 새로운 원조라는 집안의 제품일세 여기에 사슴 우유 라인을 내가 아주아주 사랑하는데 이거는 물 타입이네 물 타입인데 여름에는 뭐 그냥 촉촉한 제품이구나라고 생각했으나 가을에 바람이 코끝을 스치자마자 이것의 진가를 내가 알아보았네 속당김에 아주아주 좋다네 나는 아주 건조한 사람이라서 가을이 오면 피부가 먼저 그거를 알아본다네 내 눈으로 너무 보고 계시네 사실 내가 정말로 좋아해야 하는 거는 바로 이 꾸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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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야 돼요? 꾸덕한 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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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제형인데 내가 가을이 되면서 어떤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얼굴이 좀 많이 테스트 자네 잠깐 퇴근을 해도 집에 가면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예이 시작은 간단하게 꾸덕한 오로부터 시작 잠에 날 사랑한다 하지 않았는가 새로운 제품을 시도를 해보는 내가 너무 화면에 미치는데 너무 웃겨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면서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었는데 신비의 연고인가 할세 연고를 쓰면서 회복을 굉장히 빨리 했다네 그래서 아니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이? 하면서 팩을 구매를 해봤는데 팩? 하이 저하 팩이라뇨 저하 저하 옳지 않습니다 팩 얼굴에 붙이는 흰색 시트지 정도로 표현을 하셔야지요 에? 오 당신도 벌칙 받고 싶은가? 잠깐만 미쳤나 봐 얼굴에 붙이는 이 화장지를 구매를 했는데 건성인 사람은 추천하겠네 이게 좋네 이게 크림 타입? 뿌연 액체 타입인데 아주 이 화장지가 두툼하고 이 액체도 되게 많이 들어있으면서 확실하게 보습감을 주는 그런 화장지였네 자 다음 제품을 소개하겠네 따란 이거에 대한 대서사시가 사실 있는데 이거 이 성분 이름이 영월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나 한번 그냥 하세 나 그냥 얘기하겠네 그 성분 이름을 얘기하고 싶네 마음에 드시옵니까 저하 자 수염 받고 레티놀 이 성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써본 거는 이 연고가 처음인데 정말 피부를 반질 반질하게 만들어준 연고인데 한 가지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네 내 영상을 보기 전에 함부로 구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내 영상에는 내가 이걸로 인해서 본 효과도 있지만 잘못 사용한 예시를 내가 영상에서 말해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내 영상을 보고 주의 깊게 보고 구매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 함부로 쓰다가는 나처럼 이렇게 또 안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효과를 아주 많이 본 연고이다 라는 말씀 얼쑤 아 이거는 의사 다른 의사 아 다른 의사 다른 의사라는 제품 일세 어 미안하네 얘기를 안 했네 10월 영상을 기다려주시게 여봐라 사양을 좋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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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외선 차단제일세 양이 아주 많아서 여기저기 막 몸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혜자스러운 양을 가져서 일단 좋았네 그리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발림성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 발림성의 썬 로션이네 정 뭐야 하나도 아쉽지 않은 아는 표정은 뭐야 정 wirklich 좀아ś etcetera 다음에는 질투의 여신이라는 집안에 얼굴에 바르는 걸쇠 잡티를 가려주고 피부 결을 정돈을 주는 이 단지 안에 드는 것 수제품인데 아주 추천한다네 촉촉하고 반짝반짝 수분광을 내주는 그런 베이스인데 촉촉하고 반짝반짝 수분광을 내주는 그런 베이스인데 반전으로 지속력이 꽤 괜찮다네 심지어 이거는 25번 색상 아주 어두운 색상인데 이 수분광 때문에 그런지 칙칙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느낌을 주고 이 단지도 아주 세련되지 않았는가 이 자석이네 이거 이 금색깔 이런 케이스도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따 내 처소로 오겠나? 마음에 들었네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 땡 다음은 밥이 갈색이다 그리하여 누룽지 누룽지라는 브랜드 지반인데 지반 누룽지 눈에 색상을 주는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가 원래 한쪽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걸로 너무 편하네 왜 안쓰는지 모르겠다 왜 이따 가루타임만 쓰나 이거 진짜 편한데 매일매일 빠르게 빠르게 할 때 아주 편한데 이거 한쪽은 음영 한쪽은 진주 진주 빛깔 싹 내주는 거 위에 음영 밑에 진주 빛깔 끝이네 빠르게 하고 갈 땐 이거만 한 게 없네 고정도 아주 잘 된다네 이거 양쪽으로 나온 거 아주아주 잘 썼다 이 더러운 거 보이나 잘 쓴 건 이렇게 다 더럽다네 오늘 소개한 거 다 더럽다네 자세히 보면 다음 난 너무 멋져 학교 가기엔 이라는 집안의 제품일세 이거는 얼굴 바깥에 이렇게 음영을 주는 제품인데 원래 유명하네 국민 음영 국민 음영으로 유명한데 이게 원래 기존 거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이 노란끼가 빠지고 아주 살짝 요런 잿빛이 돌면서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내 피부톤의 톤 어쨌든 내 피부 빛깔에는 새로운 것이 더 어울려서 최근에는 이걸로만 걸음영을 오늘 코도 이걸로 만들었네 그 다음 이건 뭐 읽기 쉽지 주인공 이라는 집안일세 내가 창시한 집안이네 우리 집안이네 이게 내 우리 집안이야 이거 다 신제품이 나오는데 벗은 색깔 벗은 색깔입니다 다른 입술에 칠하는 걸 바르기 전에 바탕으로 깔기 아주 좋은 예쁜 색인데 바탕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발라도 그만이라네 오늘도 바탕에 이거 바르고 안쪽에 살짝 그라데이션 폭군이 되었다 나는 나는 이제 폭군이다 저저의 목을 베어라 예이 섞어 발랐는데 아주 예쁘지 않나 안 보이나 낙서에 가려 나의 입술색이 보이지 않는가 예쁘지 않나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더 개선된 점이 있는데 원래도 발림성이 아주 부드러웠지만 신제품은 더 개선되었네 더 부드러워졌네 제일 마음에 드네 이 색깔 중에서 나의 핀딱 눈물 그리고 이것에 아 이건 말 못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에 아니다 신경 쓰지 말거라 마무리는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10월에 나오는 이 신제품 여봐라 여기 기대를 대령하려라 근데 나는 정말로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집안의 이름을 지었네 사실 화장하는 집안들의 이름이 모두 다 영어거나 외래어인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아주 세련되고 예쁘지만 뭔가 고집하고 싶었네 주변에서 많이 말렸었네 처음에는 주인공? 이러면서 뭔가 더 뭔가 다른 뭔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아주 고집해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네 나는 한글을 정말 사랑하네 끝났다 끝났네 여러분들아 끝났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한글날을 맞이하야 1009 한글로만 운동을 한번 해봤네 아 연필 옆에 와서 같이 같이 인사를 하세요 장차왕을 꿈꾸고 있는 당뇨시일세 오 이런식이 이거 영모라 한 번 해봤네 못해 못해 한 번만 걸려라 아 오늘 이렇게 한글을 맞이해서 1009 한글로만 운동 영상을 찍어보았네 어떠하였는가 한글만 사용하는 게 아주 어렵다 느끼었습니다 저하 또한 한글의 우수함을 아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수한가 외국에서 온 것도 다 우리 한글로 다 만들 수 있는데 대단한 문자인 것 같네 한글을 사랑하세 사랑하세 사랑하네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댓글도 한글로만 달아보는 건 어떠하신가요? 부탁드리옵니다 맞아요? 네 네 맞네 맞네요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도 해주고 구독도 해주세 부탁드리네 그럼 나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네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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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데려가려라 자네는 오늘 밤 메처소로와 수청을 들어라 오늘이 영모의 그날일세 오늘 영모해봐? 오늘 오늘 반란해봐 오늘 수청드는 날인디 오늘 드디어 왕이 바뀌네 그럼 내가 수청을 주겠네 안한대 가세 가세 안녕